나는 무얼 하고 싶은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길이 가족들이 원하는 길인가? 내 고민은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란 결국 현실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구분해야 아쉬움도 빨리 사그라든다. 먼저 고시준비생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고시준비생이란 장례에 대한 큰 기대만큼 현실적인 지출이 필요했다. 절에 들어간다고 하면 매달 하숙비에 해당하는 공양을 해야 했고 책값이며 소소한 용돈에 이르기까지 일체 소비만 해야 하는데 내 형편은 그럴 수가 없었다. 만약 내가 고시준비를 하겠다고 들어가면 그만큼의 몫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 당시 형편으로는 딱 몇 년만 공부하면 고시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물며 기약할 수 없는 내 장례를 위해 가족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물론 이런 현실적이고 분명한 고시 포기 사유가 있긴 했지만 이 결정이 쉽진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의 꿈이었고 고시를 통해 일거의 인생 역전을 이루고 법률적 약자를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내 오랜 소망은 소박하면서도 절실한 나를 지탱해준 삶의 이유였다. 그 마치 내 안에 오래 뿌리 내리고 있었던 열망을 단숨에 마치 내 것이 아니었다는 듯 뿌리쳐 버릴 수 있겠는가? 고통스럽게 나는 오랜 내 꿈과 절연했다. 끊어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막상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의외로 후련한 측면도 있었다. 육법당이라는 말이 있었다. 군사정권 치하에서 육사 출신 군인과 고시 합격한 법률가들이 사실상 독재정권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말이었다. 군사정권 치하였으니 군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조인들에게는 치욕적인 말이었으며 특히 한창 법정신을 배양하던 법대생들에게는 크게 더했다. 은사님들의 배려어린 권유가 얼마나 내게 귀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원을 간다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법률을 연구하는 일이다. 지난 4년여 나를 늘 고민스럽게 했던 법률적 정의와 재정, 적용 등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4년 법대생으로 살아오며 누적된 고민을 보다 학문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힘들게 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지도교수님과 은사님들은 대학원 장학금이나 큰 돈은 아니지만 과외 아르바이트는 줄여도 될 정도로 보수가 주어지는 학과 조교직도 더불어 안내해 주셨다. 집안에는 최소한의 아들 노릇도 할 수 있고 공부도 이어갈 수 있다니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대학원 진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미적거리거나 망설일 수 있지만 결정했으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존중해야 한다. 선택은 늘 그만큼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이 내 평소 지론이다. 나는 법학자 나아가서 교수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내 진로를 결정한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 꼭 적어두고 싶은 이름이 있다. 지도 교수님이셨던 허영민 교수님, 당시 학과장이셨던 김인호 교수님, 한봉희 교수님, 그리고 학원회에서 가장 젊은 교수였던 서규석 교수님이다. 특히 이 네 분 은사님은 내가 고민에 빠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은 은사분들이셨다. 이렇게 고심과 결정의 시간을 보낸 후 나는 학부 마지막 학기까지 최선을 다해 학과 수업을 이수한 결과 1977년 2월 전북대 법대 수석 졸업생이란 영예를 안게 되어 졸업식에 온 어머님과 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었다. 대학 졸업 무렵 병역 문제가 떠올랐다. 당시 규정에 의하면 이대독자이고 아버지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6개월 방위 소집을 받으면 되었다. 다만 위의 경우에 재산이 전혀 없고 20세를 넘는 가족 중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방위 소집 대상자가 그 집안에 생계를 꾸려가야 하므로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방위 소집을 면제해 주도록 돼 있었다. 우리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언저리에서 한 가정에 6,7명씩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군대 인적 자원이 넘쳤던 시절이었다. 나는 이대독자이니 당시 나의 아버님 면세가 60세 이상이었고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20세 이상 가족 등의 나와 이외에는 생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병무청 심사위에 방위 소집 면제 판정을 받았다. 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교 조교란 교수와 학생, 학사 행정과 교육의 중간지대에 속해 양쪽 일을 함께 처리하는 자리이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내가 법대 신입생으로 갓 입학한 후배들에게 입학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나 잠시 감상해졌다가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학사 업무 처리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다가 잠깐의 시간이라도 생기면 수업 발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대학원을 다니는 조교들의 일상이었다. 이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조교로 정규 근무를 하는 것 외에도 나는 병세가 심각해져 병원 투병 중인 아버님 반병하는 일과 학부생 때부터 지속해온 과외 아르바이트도 병행해야 했다. 하루 24시간 중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불문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당시만 해도 교내 연구실이나 강의실이 부족해 법학과 내에는 학과 조교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학과장을 맡으신 교수님 연구실에 학과 조교가 책상과 의자를 놓고 근무해야 했다. 당시 나는 학과장이셨던 김인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조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밤에 연구실에서 잠을 잠이어 공부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잠자리가 불편하긴 했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 고요한 정적에 쌓인 캠퍼스 위로 아침 햇살이 밀려오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도 뭔가 뿌듯한 성취감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연구실에서 잠자며 5년 조교생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원 진학은 내가 내 인생 행로 전체를 걸고 선택한 길이었다. 부지런하게 쉼없이 해차라지 않고 바르게 또 바르게 걸어가야만 했다. 기상과 동시에 사무실 창을 열고 아침 공부를 한 뒤에 대학 정문 앞에 정해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교수님과 학생들이 하나 둘 학과 사무실을 찾기 시작한다. 하루의 시작을 사람들 얼굴을 마주치며 함께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심부름이든 학생들의 문의나 상담이든 누군가 나의 존재를 필요로 하여 사무실 문을 두드린다는 것. 따라서 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언제든 요청에 응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져다주는 삶의 보람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기보다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과 날마다 얼굴을 마주하길 간절히 필요로 했는지 모르겠다. 앞서 휴기농을 언급했지만 5년 조교 생활을 하다보니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공허함이 몰려오고 내게는 후배이기도 한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이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학부생 시절 답답한 마음이 들면 나는 완산 칠봉에 올라가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렇게도 하지 못한다면 견디기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그 뒤로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엄혹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후배들이 저 깊은 가슴아리를 어떻게 감당하고 해소해 나가고 있는지 마냥 궁금하고 염려스러웠다. 이때 내 모습은 완벽하게 조교 생활에 적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수님들을 도울 일, 학생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집중을 통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는 평소 소탈한 이웃집 형처럼 편하게 대해주면서 교수님들을 대해선에 대신해서 학과 지도, 진로 지도 등을 해주었다. 신군부 세력 준동의 연일 시위 1979년 늦가을, 종신집권을 꿈꾸던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에 의해 비명에 간뒤 전국 대학가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민주화 요구의 함성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정치 활동 규제를 받고 있던 정치인들이 매스컴에 등장하고 학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굿 강연회와 토론회, 세미나가 열리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정말 짧게 지나간 학원 민주화의 시기였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을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전망, 기대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다. 대학원생 조교 신분이고 나이도 학생들보다 많았지만 나 또한 휴교령이 떨어지기 시작하던 1973년부터 대학을 다니던 터라 우리 앞에 일어난 격동의 시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게 마침내 70년대가 저물고 1980년이 열렸다. 개학과 동시에 학내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폭발적인 열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 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군부 세력의 준동은 누가 봐도 예수롭지 않았고 일종의 과도정부라 할 최기화 정부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수습할 의지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다시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국민들의 가슴속을 엄습하고 있을 때였다. 이럴 때일수록 지성과 젊음이 함께하는 대학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그리고 실제 전국 대학가에서는 교수 시국선언과 학생들의 시위가 거세게 분출되고 있었다. 전북대에서 중앙시장을 거쳐 구 전북도총에 이르는 8달로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렇게 5월이 다가왔다. 마침내 연세드신 교수님들까지 거리 행진에 나섰고 학생 시위대의 규모는 수천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조교였던 나 역시 늘 거리에 나갔다. 우리과 학생을 비롯해 전북대 학생들의 보호가 주업무가 됐던 것이다. 학생들이 다치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연행이라도 되면 학교 당국에도 알리고 경찰서를 쫓아다니며 감금된 학생들의 석방을 위해 뛰어다녔다. 법학과 조교라고 하면 법조항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도읍을 청해 진땀을 흘리는 일도 있었다. 이세종 열사의 죽음과 충격 지금도 5월 17일 도총 앞 광장 시위 장면은 기억이 생생하다. 수만의 군중이 음주폐, 민주화 조치 이행, 직선개형 등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성난 군중에 의해 저지선이 뚫릴 지경이 되자 페퍼포그 차량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취류탄을 쏘아다기 시작했고 놀라 흩어진 자리에는 주인을 잃은 신발들만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다. 그날 전북도총 앞에서 수거된 구두, 운동화가 트럭 한 대 분량이었다. 그렇게 1980년 민주 5월의 종원 피해 5월이 시작되는 서막일 줄 누가 알았으랴. 경찰서 유치장 등을 쫓아다니고 아버님 병실에 들렀다가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학교로 들어갈 때까지도 특별한 김새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5월 18일 이른 아침 법대 연구실에서 나와 아침 식사를 위해 구정문 앞에 덕진 분식으로 걸음을 옮기던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살풍경 앞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본부 앞 삼거리 길목에 장갑차가 질주에 들어와 있고 그 옆으로는 살기 등등한 표정의 군인들이 대우를 갖춰 검은 검색을 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군 병영 안에 들어와 있는 꿈을 꾸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아득한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학교에 진주한 공수부대원들의 손에 묵직한 철심이 박힌 육모방망이가 눈에 들어오고서야 나는 현실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학생회관 쪽으로 유독 군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언뜻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본부 앞 삼거리에서 즉시 건물이 시작됐고 내가 법학과 조교라고 대답하자 잔뜩 굳은 인상을 풀지 않고 있던 공수부대원은 각진 턱을 들어 교문 밖으로 나가려면 저쪽으로 나가라는 표시를 했다. 자연대 쪽으로 돌아서 나가라는 뜻. 학생회관 쪽엔 얼신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내가 학교 연구실에서 잠든 시간 전국 최초의 5.18 희생자로 기록된 전북대 이세종 학생이 간밤에 학생회관 옥상에서 추락했고 그 즈음에는 사고 뒷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점심 무렵에야 알게 됐다. 휴교령 시대에 대학을 다니며 군인들이나 경창들의 학원 사찰, 캠퍼스 점검 등 어지간한 꼴은 다 봤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아침에 내가 목도한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날부로 우리 대학의 문은 총검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봉쇄됐고 수십 명의 학생이 보안사인지 경찰서인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다는 풍문만이 학교에 조신스럽게 떠돌기 시작했다. 그 이상 더 나쁠 수도 없으리라 생각했던 1970년대 휴교령 시대가 평온했다는 착시현상이 생길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야만적 폭력과 공포가 금세 우리 사배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이세종 열사의 죽음은 내게 갚을 수 없는 부채감을 심어줬다. 같은 시간 직선 거리로는 300여 미터쯤 되는 곳에서 육모 박막이를 든 군인에게 쫓기다가 한 생명이 추락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나는 피곤에 지쳐 잠만 잤다고 생각하면 밥술도 뜰 수도 잠이 들 수도 없던 시간이 한참 동안 계속됐다. 한승헌 변호사님의 인생 가르침 이 무렵 내가 가장 크게 의지하고 내 삶의 준고로 받아들인 분이 있다. 훗날 국민의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가 그분이다. 한승헌 변호사님은 나의 대학 입학조부터 전북대학교 법대생 모든 고시 지망생들의 롤 모델이었다. 처음에는 재학 중 고시 합격한 머리 좋은 선배 지난 깡촌 출신으로 의지로 역경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귀감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한 변호사의 친한 삶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서 나는 한 변호사님을 우리 시대의 진정한 법조인으로 깊이 존경하고 마음으로 따르게 됐다. 일찍 고등고시 합격하고 화려하게 법무부와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대의 고민과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변호사 개업을 함으로써 이후 우리 현대사의 경랑 속으로 기꺼이 투신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치열하게 살아온 인권 변호사 시국 변호사로 당시의 표현처럼 피고인이 된 변호사로서의 사암도 주저하지 않았다. 1975년 필화 사건으로 구금됐을 때는 129명의 동료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화자가 되기도 했을 만큼 동료 법조인들의 신망을 받는 분이셨다. 동백님 사건, 오적 사건, 민청학년 사건, 통역당 사건, 인역당 사건 등을 변론하는 동안 투옥은 물론 변호사 자격정지 8년 등 만약 한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우리 법조계의 역사는 더욱 암울했을 것이다. 5.18 광주민주항쟁이 시작되자마자 한 변호사님은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공몸으로 다시 투옥되어 계셨다. 기껏해야 마음의 번민, 자책감에 시달리는 나에 비해서 한 변호사님은 생사조차 가늠할 수 없는 차가운 감방 아래에서 모진 고초를 겪고 계신다고 생각하리 나의 고민이란 건 어쩌면 하잘 것 없는 자기현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시대가 암울았다 하여 사람들마저 함께 어두워지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암흑에 빠져들고 만다. 한 변호사님은 감옥 안에서 양심의 빛을 밝히고 계신다면 밖에 있는 후배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바르게 살리라는 뜻을 놓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한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배가 되기도 했지만 은사 중에 한 분이신 한봉희 교수님과 대학 때부터 절친한 친구여서 전주에 내려올 일이 있으면 곧잘 학교에 들러서 후배들을 격려하곤 하셨다. 아마 처음 인사드렸던 것이 대학 4학년 때인 1976년이었다. 1975년 필화 사건을 겪고 난 뒤 변호사 자격 정지가 되자 한 변호사님은 산민사라는 출판사의 편집 주간을 맡고 계실 때였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나는 늘 한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인생의 가르침을 구한다. 내가 이제껏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아봤다면 그건 어쩌면 은명기 목사님, 한승헌 변호사님, 정세균 형과 같은 내 인생의 사표이자 멘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때마다 이분들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다. 그리고 늘 이 세분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난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한 변호사님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잘 모르는 이들도 많은데 한 변호사님은 타고난 문제를 지니고 계신 분이다. 시와 수필 분야에서 마냥 그 길로만 정진했다면 한국 문학계의 거성이 되었을 뿐이라는 게 문학계 후배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그 경제에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이보다도 더 부럽디 부러운 것은 한 변호사님의 유머감각이다. 어지간한 희극인들보다도 훨씬 더 재미진 입담으로 함께 자리한 사람들을 모두 포복절도하게 만드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여든이 훨씬 넘은 연세이지만 지금도 한 변호사님을 만나면 유쾌한 20대 청년을 만나는 듯한 착각이 될 정도이다. 나는 이러한 한 변호사님의 유머감각이 아무렸던 시대와 맞서 어렵게 싸우던 사람이 오히려 그들을 닮아 강팍해지고 무신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얻은 한 변호사님의 독특한 자기관리 기법이라고 생각한다. 투옥에 투옥을 거듭하고 미행과 연금, 자격정지로 점철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청한 반경에 함께 분노하고 우울해 했다면 본인 스스로도 견디기 힘들었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도 함께 힘들어했을 것이다. 늘 소소한 농담과 쾌란 재담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변호사님은 우리 시대에 참된 법조인을 뛰어넘는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담이지만 한 변호사님은 지금도 내게 스스럼 없이 사회에서 큰 임무를 거북이라고 하는데 석어석 교수는 이름자 그대로 거북보다 더 단단한 거석으로 살라는 덕담을 건네곤 한다. 이세종의 죽음과 한 변호사님의 투옥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고 있는 법학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커다란 계기가 됐다. 법률은 위대한 인류 진보와 보편적 이성의 산물이며 문명의 총화이다. 또 법률적 약속이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지키기 위한 합의에서 시작되고 그 약속을 애써 지키려는 노력은 곧 공동체를 지켜주는 무형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헌데 이와 같은 법상식이 깡그리 무시되는 야만과 폭력의 시대 한가운데 우리들의 조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법치주의 정신이 자리잡는 국가 법상식이 일반화된 국민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개인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선 법률적 정의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도 꼭 필요한 것 아픈 각성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게 또 하나 더 있다. 내가 속한 시간은 나만의 시간 만이 아니라는 것 나에게 보유된 시간은 가족과 국가 공동체 한분의 연구에 쓰여야 하는 것이었다. 폭력의 반대말은 비폭력이 아니라 보다 드넓고 너그러운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깨달함도 이때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정신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멘